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 야마코입니다. 오늘은 뉴욕에 있는 그레이트 잭 온라인턴 플레이즈 할로윈 라잇쇼를 다녀왔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7천개가 넘는 호박조명을 장인들이 모두 손으로 조각한 작품입니다. 티켓은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요. 어른은 48불, 3세에서 17세 40불입니다. 9월에서 11월 초까지만 하기 때문에 티켓이 빨리 매진되오니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세요. 전체 한바퀴 도는데 1시간 반가량 소요됩니다. 참고로 이곳의 제작은 비영리 기간인 히스토릭 허디슨밸리에서 했는데요. 모든 티켓과 멤버십, 상품 구매는 이곳에 교육적인 자선일을 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럼 화려한 할로윈쇼로 떠나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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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